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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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들 온다 이거 내어줘야 돼 이러면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500명 병사 가지고 가서 내어줘야 되는데 욕심불에다가 한번 붓게 생겼네 그럼 드자르가 막아주겠지 드자르가 막아주겠죠 드자르가 막아주겠지 설마 공격을 한번 나갔는데 근데 병사 많이 줄었네 580이면은 아 추가가 아직 안 와서 그런가? 아 나 병사 프리였으면은 공성전 전 병사였으면 잡아먹었는데 500 필드전으로 아아 아까워라 병사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어 야 이리와 어쭈? 버텨? 어어아 한 놈만 잡는다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무덤이야 여기가 무덤이야 이리와 아 왔다가 빼지 하나도 안 죽었죠 보기와는 다르게 토버로 갑니다 아 그만 나오세요 아 진짜 토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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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죠 데려와서 튑니다 도망가자 고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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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왜? 어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득이죠 저는 일단 땅 다 지켰고 윈도월로 먹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병사 빨리 모아줘야겠다 나 빨리 나 빨리 토박아 줘 빨리 줘 빨리 궁사 궁사 어딨냐 전사 넣어주고요 보병 궁사를 넣어줍니다 얘를 넣어주고 민병 숭배자 궁사 넣어주고 민병 궁사 넣어주고 뭐 나쁘지 않네요 훌륭해요 갑니다 설마 토발을 가져가겠어? 양심이 아무게 없어도 모르지 않겠지 9,000원 아 역시 유지비 불황쏘니 걔넨 알아잡아 가신 하나 기사 하나 덩어리 덩어리들 많이 데려가야지 덩어리들 많이 데려가야지 높은 절벽선까지 가줍니다 동맥 맺기 좀 아쉽긴 했는데 우리 잘 맺었어요 살려운이 너무 말도 안되게 세네요 제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어 기사 넷 가신 넷 기사 넷 좋아요 훌륭해 훌륭해 아주 훌륭해 떠나줍니다 아니 어디서 튀어나오셨어요 아니 어디서 튀어나오셨어요 나온지도 몰랐는데 가자 함 떠 어택 그리폰 기사로만 200명 채우면 꽉 채우면은 잡혀있을까 가요 이것도 너무 말도 안되겠세 만나면 그냥 지옥행이야 얻는 것도 없는데 중립 유형도 없는데 말도 안되는데 이거 너무 난이도가 팔로미 뭉쳐서 최대한 깎아준다 모여라 모여라 여기다 뭉쳐라 달려라 에브리바디 어택 아 밖에 공사한다 아 큰일났다 어우 조용해 어우 조용해 조용해 좋아 조용해 아 살짝 끊기는데 왜 이럴까 악마라서 그런가 악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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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있나 프레임드랍이 생긴거 같지 악마 약함 악마 그만 5-3 게임에서 제일 센게 악마인가 그럼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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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끊겨 정신없어 왜 이럴 갑자기 왜 이럴? 왜 이러는거야 왜 이럴까요? 어 나 나 나 나 가야될거 같아 가야될거 같아 떠납니다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꺼한데 어떻게 봐 이거를 어떻게 봐 이럴 아 길마한테 가서 공방을 만들어줍니다 500원 아 공방 여기는 신밀도가 안 돼서 못 올렸었죠? 야백스.. 야백스는 모르겠고 뭐랑 싸우냐 뭐랑 싸우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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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대 800? 아 미친놈 이건 좀 에바야 미친놈 아 쟤네가 저렇게 멍청해요 병사를 모아도 모자를 판에 지금 이교도한테 개겨서 뒤집니다 파이어즙에 멸망했네요 순식간에 멸망 기념으로 날 공격하러 온건가? 앗 가만 안 둬 경고했어 찌르기다 넌 찌르기! 액션 좋아 아 아 나 녹화 시작 안 한 줄 알고 엄청 졸았네 나 이거 녹화 언제 시작했지? 아 뭐 그냥 알아서 방청하면 되겠지 몰라 오래.. 오래 할 거니까 뭐 아 나 윙 윈도우룸에 길드마스터에게 아 네 영속도 있네요 떠납니다 영속도 하나 늘었으니까 이제 수입이 수입이 약간 더 생길 거예요 어디 이렇게 있는데 아 너무 아쉽다 둘 중 하나랑 싸워야 되는데 제국이랑 싸우는건 좀 솔직히 얻을게 없고 하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살롱이랑 싸워서 어떻게든 하나하나 뺏는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강해졌으니까 아직 몰라요 또 어떻게 셀지 모릅니다 가하신 셋 받아주죠 높은 절벽성 맞춤 갈라그랜지 잘 됐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만 좀 나와 아니 뭔 놈이 이교도가 이렇게 흔하게 있어 캐스트캘들 안 나오더니 어택 이교도랑 싸운다고 해서 딱히 많이 죽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절만 몇 명 하지 20명 기절하고 빼면 되니까 딱히 뭐 안 좋을건 없네요 차기 도로가 많이 안 떨어지고 우리 경험치를 약간 얻는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리 와 좋아 내린다 아 왜 자꾸 끊기는 거야 오늘 왜 이래 암레시아의 저주야? 왜 이러는 거야 오 어쩌? 배틀 사이즈는 300으로 줍시다 300으로 줄이고 300 비디오 커리 지금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죠 배틀 사이즈만 줄이겠습니다 어우 깜짝이면 끊기네 계속 안 끊기다가 악마가 문제가 있네요 뭔가 모드가 아아 마우스 사라지지마 잡고요 이렇게 조금씩 줄여주는 것도 도움되기 때문에 여기 가다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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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떠납니다 이제 안 걸릴 거예요 프레임 드랍 영주한테 가서 영주야? 헬로마로우 헬로마로우 아아 아 뭐야 이렇게 2500원을 줬는데? 아 아 내 일부러 투자했는데 아 아 됐어 기대를 말아야지 돈만 날렸네요 2500원 말레온 가자 어우 되게 세다 살레온 미쳤다 진짜 너무 강하다 기사로만 된 조합을 짜기에는 살레온이 너무 위협적이네요 아 이렇게 해도 1300원이득 우선 병사 자체를 늘려주죠 기사만 짤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와아 진짜 많다 중립 영웅 없니? 전쟁군주 아니야 전쟁군주 아니야 전쟁군주 아니야 들어가 있어 어메어메어메어메 돌 돌 머드처럼 달려와서 한번 찌르고 줬기 때문에 잡을만합니다. 수가 비슷하면 붙으면 돼요 오히려 퍼트려주는 게 유일하게 더 안 좋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압력으로 한번 숙소를 숙소를 해주고 힘으로 힌트하고 마왕에서 고아 디스야 마왕관 왜 그러니? 말을 너무 선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아 좋아요 이정도 병사들로도 충분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리와 그래 와라 아 아 곧들이 이 곧들이 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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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잡아와 머리를 따와 아 아 저 황색말 오 야수 세다 건병 세게 나온다? 이리와 아 좋아 좋아 만세 만세 습격자 하나 여성 기병 하나 용병 일곱 명 보안관 아 나머지는 민병 정도는 데려가주죠 이런 애들 감시자 둘 필요 없죠 자투 데려갑니다 아 아 훌륭해 이런 걸 원했어 80명 됐죠? 순식간에 좋아요 전쟁군 좀 알고 오 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70 간태가 부었나? 내가 구한 노르드들은 지 발로 나갔네요 애응망득한 것들 어 얘네는 보내줍니다 펜돌이지 검사 나의 펜돌 기병들 펜돌 중기병이었나? 그리폰으로 변하는 게? 빨리 올려가자 저의 명예등급이 높아서 병종 명예병종에 30밖에 안 들어가요 병성도 4천이 넘고 중립여웅이 안 보이네 물프보드는 내가 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얘네 바보야? 왜 넘겨? 도안 오 야 내려줍니다 손 막기 전에 먼저 좋아 탈까? 네 아니 나 그냥 떨어진 저녁 나 나 탈까? 이거지 탈까? 이거지 아 말이 죽은 거죠? 내가 한 방귀 죽은 줄 알고 놀랐네 이 정도? 이 정도 좋아요 잠깐만 18,000원 받았다는 거죠? 끈대주는데? 훌륭한데 아니 이 자투 주제에 감히 공격해 자투 아 매그너스 숭배자 하수인까지 데려와줍니다 난민도요 받고요 난민받아야죠 난민받아라 여기까지 아 아이템 쓰레기 라리야 아 왜 이렇게 자꾸 불러 자꾸 가주니까 부르는데 안 가겠습니다 계속 호의를 주니 둘린 줄 아네요 거리가 아니라 선술집으로 가야지 레슬리 레인 코이그 펜 쟤네명 뇌상인이 없네 와 아 2천원을 날렸어? 그냥 길 가다가 삥뜯 꼈어? 놀랍다 야 오 좋아 뭐 없냐? 뭔데? 아 그래 내놔라 특별히 데려가주겠다 다른 나라랑 전쟁 좀 해줘 여튼 90명 됐어 성전 정찰병 중기병 민병 검사 숭배자 신병 아우 좋아요 또 또 올랐어? 고세를 못 참고? 좋아 기병 기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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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하나만 이럴때는 토버로 가야죠 토버로 가서 징집 걸어주고 그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물만차 받고 한달 징집 걸어주고 지입으로 가서 부활을 훈련 중기병들을 아 잠깐만 가신밖에 안 돼? 마기사가 기사가 되는 거야? 이야 아 아 아 아